마일로, 갑자기 막 감옥이 생겼어? 내 아이야. 아구 세상에. 어, 우리 토르. 만나도 반가워. 나의 위원영 내 아이앤에 눈에 따라서 눈에 따라서 눈에 따라서 눈에 따라서 눈에 따라서 눈에 따라서 동네 집사 친구가 애들을 구미해서 데려오기로 했고 나는 그 사이 털복숭이들과 격리를 위해 작은 방에 방묘문을 설치했다. 택도 없는 박스를 탐하는 포우 케이블 타일을 질겅질겅 씹어대는 포우니 스스로 자가격리 체험중인 푸딩이 방면문을 설치하는게 이렇게 고된 일인지 몰랐다. 해내고 말았다. 친구는 열심히 운전하여 구미에 도착했다. 마일로도 적잖이 당황했는지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 방문했다. 그냥 내 얼굴 보러 온거구나. 친절하게 기름칠까지 해준다. 포우가 들어가고 싶어해서 문을 열어줬다. 그리고 닫았다. 설마 이 높이를 김포니가 점프하진 않겠지. 설마는 항상 배신을 한다. 생각보다 머리가 작았다. 이들아 빨리 와. 너희 좀 스위트 로미야. 일은 내가 했는데 마일로가 피곤해 보인다. 우리 똥강아지가 확실하다. 포우야 문이 닫혀서 울멍울멍 하고 있었어 우리 애기. 포우가 포울멍 하고 있었다. 마치 석방이라도 된 듯 허갑지겁 나온다. 그렇게 달리고 달려 드디어 도착했다. 애들아 네아야 아구 세상에 우리 애기 가자 가자 주차장에 애들을 데릴러 간 사이 마일로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다. 묘한 긴장감에 엉덩이가 들썩인다 포니는 방면문이 안전한지 확인한다 도주하는 것 같아 바로 들어가면 돼 드디어 토르와 레아가 털복숭이 집에 들어온다 부엉이처럼 눈이 커진 토르 긴 이동에 지친 아이들을 이동장에서 꺼내줬다 토르도 나올까? 토르 나왔다 토르는 겁이 많다 나오세요 아 귀여워 어떡해 도론자 긴 포니가 궁금해 미치려고 한다 긴 포니 안돼 너 토르 애거 좋아해? 긴장한 애들을 위해 뽕파티를 열어주기로 했다 스크래쳐를 사왔어요 우리 토르 스크래쳐 뽕뽕뽕 마야 아직까지는 구석이 좋은 모양이다 또 신입이 왔냐며 선임들이 모여들었다 다행히 털복숭이들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 털복숭이들의 왕고참 포르신이 무언가에 집중한다 작은 귀를 쫑긋대며 엄청 집중한다 창가에 조신하게 앉은 레아를 보고 반한 모양이다 갑자기 문을 열어달라며 난동을 피운다 긴 포우 열어줘? 안 돼 너 하악질 할 거잖아 저 손에 맞아봤는가? 포우야 엄마 구해주는 거야? 새로운 고양이에게 이렇게 적극적이라니 그럼 나 열리지 않아 안꼬야 엄마 어딨어? 볼일을 마친 안꼬에게도 사실을 알린다 엄마 구해주세요 토르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치트끼를 꺼낸다 이건 못참지 토르 이거 좋아해? 아직 너네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갖고 2차는 츄르다 아이고 맛있어 여기에 머무르는 동안 국내산 츄르로 입맛을 바꿔줘야겠다 우리 애기 어딘가 모르게 빙구미가 느껴진다 약간 애가 빙구미가 있는데 낯선 고양이에게는 코인사를 건넨다 50% 친해진 것 같다 아이고 이뻐 수줍 먹어 그렇게 토르와 레아의 첫째 날 밤이 지나간다 싶었는데 토르가 부른다 토르 토르 왜 울어 구해주세요 갇힌 것만 같아 너 지금 이아토 웅했어? 아니야 왜 나를 불렀냐고 물었지만 왜 그런 것도 모르냐는 눈빛이다 인형을 줬더니 눈으로 욕을 한다 의외로 활동적인 아이일 수도 있다 그렇다 토르는 활기찬 아이다 이 동장에서 오랜 시간 구겨있던 몸을 활짝 펴나 싶었는데 그냥 누워서 논다 귀여워 레아는 갑자기 가야금을 뜯기 시작한다 스트레스엔 가야금만 한 게 없지 아우 잘해 아우 잘해 그랬어 표정을 보고 무조건 비위를 맞춰야겠다고 다짐했다 레아는 도시 야경을 내려다보며 차돈여의 삶을 맞이한다 그렇게 양생 2회차가 시작되었다 어떻게 저희 호텔에 묵는 거예요 어떻게 불만은 없으십니까? 오르고 달래서야 겨우겨우 잠을 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생각지 못한 손님이 왔다 나도 만나서 반가워 후딘이 그냥 눈피어 날 것 같아 괜찮아 이리 와 누나 왔다 누나 친하게 지내 많이 힘들었지 뭐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일들이 우릴 짓눌러도 함께여서 좋았어 감사합니다